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 레퍼런스 엘레멘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퍼런스 엘레멘트는 우리말로 참조 요소 또는 기준 요소라고 합니다. 파트 창을 띄워보시면 이렇게 메뉴를 볼 수 있는데요. 점, 선, 면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카티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배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은 주로 기준점이라든가 어떤 것을 배치하는 놓는 자리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 선은 주로 회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과 연결시켜서 면이라든가 점을 생성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 플레인, 면은 도면의 스케치를 그릴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직접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점을 클릭하고 좌표를 가장 기본적인 원점에다가 맞춰보겠습니다. 0, 0, 0이죠? 이 세 가지, x, y, z가 모두 0이면 이렇게 원점에 점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확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플레인 한가운데 점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인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선은 주로 회전할 때 많이 이용한다고 했죠? 선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점 방향을 선택한 다음에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일 윗줄에 보게 되면 점을 선택하라고 나오죠? 조금 전에 그렸던 원점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향을 잡아달라고 얘기하는데요. 방향은 수직으로 서 있는 플레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길게 선을 그릴 수 있게끔 직선이 표현되었습니다. 다음은 면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면은 기준에 있는 면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을 클릭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평면에서 옵셋이거든요. 원하는 면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 거리를 띄워줄 수 있습니다. 옵셋 부분에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그 값만큼 정확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간격을 두고 설계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른 요소들도 많은데요. 나중에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기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요. 입체로 보게 되면 이렇게 원통으로 보이는데요. 한가운데 원점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45도 정도로 라인을 그렸습니다. 정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라인 끝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플레인을 배치해 놨습니다. 다시 정면에서 보겠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선을 더블클릭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45도라고 되어 있고요. 각도를 움직일 수 있는 화살표도 있습니다. 여기에 45도 대신 50도를 입력하게 되면 50도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각도 화살표를 이용하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라인을 이용해서 면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입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설계를 수정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다음엔 다른 기종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블럭이 하나 보이시죠? 이 블럭에 절대자표계 안에 제가 플레인을 하나 배치했습니다. 입체로 말고 정면에서 보겠습니다. 정면도 클릭해 보면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왼쪽에 가셔서 각도 부분에 45도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다 그려놓은 블럭이 이렇게 원점에서 45도 기울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카티아에서는 3D로 설계를 끝내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만들어진 완성된 블럭도 각도를 줘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45도 각도를 입력하는 것을 변수값으로 바꿔주게 되면 프로그램을 짜서 설계 자동화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다른 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생긴 물건은 없습니다. 제가 약간 과장해서 만들었고요. 오른쪽 편의 입체도형을 보시면 평면인 몸체에 원과 그리고 사각형, 경사진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쪽에서 눌러주는 기계 장치를 만든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세 가지의 제각각 다르게 설계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평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평면도에서 보게 되면 이 녹색 부분이 정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동그랗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이 바로 직각 부분에 설계를 쉽게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측에 있는 보라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라색은 사각형인데 경사지게 45도만큼 경사지게 깎여 있습니다. 깎여 있는 모습을 평면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원이 타원으로 보이죠? 입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어떤 기계 장치를 하려면 45도 방향으로 기계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운데 있는 파란색 사각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파란색 사각형을 보시면 우측 면도에서 한번 각이 들어갔습니다. 왼쪽 편이 낮고 오른쪽이 높죠? 그리고 정면도에서 보게 되면 또 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이 높고 왼쪽이 낮죠? 똑같은 평면인데 각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평면도에서 보게 되면 이 원이 타원으로 보이죠? 이 원이 경사가지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하죠? 이런 곳에 어떤 기계 장치를 만들려면 각에 맞춰서 정확하게 기계 위치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구멍의 위치도 중요하죠? 그 구멍에 정확하게 핀이라던가 이런 걸 삽입시키기 위해서는 위치와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점선 면을 사용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면도의 아랫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원이 있죠? 여기에 기준이 되는 점을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원구 타원의 중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동그란 부분이 있죠? 원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이 생성이 되거든요?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점이 생성됐으면 이제 중심에 선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선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점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점을 클릭해 준 다음에 방향은 평평한 면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가운데 정확하게 라인이 그려지게 됩니다. 물론 라인의 길이도 조정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을 참조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통 부분은 아주 쉽게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경사가 진 부분은 그 다음 난이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파란색 부분은 굉장히 고난이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점, 선, 면을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잡고 원하는 평면을 생성해서 스케치를 한 후에 3D를 완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점, 선, 면, 레퍼런스 엘레멘트 참조 요소라고 알려드렸죠?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루두루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 선,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